박병창 이사님 박병창 이사님 박병창 이사님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ppi가 1.6% 컨센이 1.2%였고요 그리고 mom도 컨센이 0.3이오인데 0.6이예요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국제수익률이 올랐습니다 10년 만기가 4.29, 2년 만기가 4.69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장중에서 4.3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악재이죠 그런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0.3, 0.2고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고 또 의외로 시장이 상당히 선방했던 것은 여기 써놨다시피 빅테크 주가들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 테크로러지 이런 쪽으로는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애플 애플이 시장을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방어? 네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걸 방어한다 표현드리는 거예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2.4% 올랐고 이번 주에는 가장 셌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번 주에?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5% 올랐어요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이런 것들이 2% 3%에 오르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축 내려가는 건 방어를 좀 했다 차트 보시면 미국 시장이 요즘에 보면 매물 나오면서 우리가 맨날 받던 정보들이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AMD 빠지고 이러니까 되게 빠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 S&P500의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그런데 이게 S&P500만 그런 거 아니냐 나스닥은 그러면 기술주들이 많으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무지하게 견주하죠 이게 언제부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몇 표면 2022년 8월부터네요 맨 끝이 이거 일봉이니까 주봉을 볼게요 주봉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시장이 하락한 게 없어요 저 정도면 사실 굉장히 급격한 상승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급격한 상승 후에 그래도 좀 조정폭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상당히 견주하게 미국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쉬지도 않고 올라왔네 진짜 지금까지 이랬다고 앞으로도 다음 주도 그러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기술주도 빠지고 AI 관련주 빠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동목들도 또 빠지고 하니까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견주하게 미국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왜 이렇게 견주하냐 FMC 회의 기대냐 이런 부분들보다는요 여전히 이동성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동시만기였습니다 미국은 오늘 동시만기고요 그래서 동시만기 때는 제가 한 페이지로 따로 가져오긴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만기 인날 이벤트로 27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2718포인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매주 보여드리고 있고 수개월 동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에 LG엔솔 있으면서 1차로 한번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꽤 오랜 동안 횡북박스권에 있다가 6월에 폭락을 했어요 이 6월에 폭락했던 첫 시점이 2700포인트예요 이걸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저때가 뭐죠? 저때가 2차전지 빠질 때인가요? 아닌가? 아니요 2차전지 빠지는 그 다음에 빠졌고요 다음이고 금리 얘기할 때 금리를 예상 수준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그렇고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전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넘기고 못 넘기고 있었어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걸 넘겨서 이게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 안착의 기대감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만기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현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있었는데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3시 20분하고 장 막판을 제가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효과에 얼마큼 들어오느냐 만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는 약 3,600억 연금이 약 4,300억 정도 매수였거든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3,600억에서 약 5,000억 정도 됐고요 기관은 6,300억에서 약 1,800억 정도로 그날 순 매수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마지막에 국내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 기준으로 순 매수가 8,800억 차익은 2,000억뿐이 안 돼요 그래서 막판에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약 6,0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시장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밸류 관담회가 있었어요 기관 투자관을 대상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어제 연기금이 최근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좀 많이 샀던 것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쪽은 요즘에 지금 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밸류 관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주가 선두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10%, 15%씩 올랐습니다 따라서 조선 기자재 그리고 정유주들도 같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쉬었던 부분들의 소위 코스피에 있는 가치주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고 2,7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했다 2,700포인트의 돌파는 지금 날짜로 보시더라도 언제냐면 2022년 5월이에요 몇 년입니까? 지금 3월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아래에 있다고 올라온 거냐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돌파 후의 움직임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안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착의 기대감을 일단 현재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동시 만기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고 꼭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선물을 했으면 동시 만기일이고요 미국은 동시 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가총회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FMC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보시면 그냥 쫙 읽어드려도 BOJ 통화정책회의, 호주 통화정책회의, 미국 통화정책회의, 영국 통화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가 다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슈별로 봐도 엔비디아 GTC 계속 얘기하는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AI 반도체 조정부였잖아요 다음 주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반등 주다가 다시 빠질지 아니면 이걸 저점으로 해서 또 반등을 할지가 다음 주에 굉장히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이 내용이 이게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조주총회가 조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디레임 가격이나 랜드플레이스 가격이 저점으로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에는 기대가 상당히 있어요 보시면 통화정책회의 다 있죠 삼성전자 조총회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죠 엔비디아 GTC 있죠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종목별로 좀 움직였던 거고요 다음 주에 이런 하나하나의 영향을 주면서 상당 부분 변동성이 줄 수도 있다 변동성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아랫변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 변동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섹터별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은 BOJ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시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FMC 회의는 점도표 그리고 큐티 이거 축소한다라고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축소하고 언제쯤 할 거냐 시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다음 주에 아무래도 변동폭은 위드나 레든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군요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려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또 계속 올랐잖아요 오는 상태에서 이런 빅이벤트가 있으면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엔비디아 GTC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그쪽으로 또 조정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있다라는 피라미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국내 시장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2718포인트 27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이게 안착이 되면 수급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것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기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섹터별 순환이 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인가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강세 후에 매몰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저점 형성을 대부분 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한두 종목씩만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화되고 있고요 바이오는 일부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금융 그리고 지수사들은 밸류업 기도로 인해서 올라가서 조정을 별로 안 보이고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그러고 있어요 이 밸류업 쪽 내용은 이번에 주총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밸류업 관련된 정부 정책의 간담회나 회의 또는 정책의 발표 또는 기업들의 밸류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반역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반역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동안에 진행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선, 게임, 엔터, 내수주 등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소위 빈집 그런 종목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납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수급사항은 있다라는 걸 인지를 보면 다 아실 거고요 그 가운데 위쪽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밸류업 지원방안 기간투자자 간담회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 들어온 것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의 스튜디어십 가이드라인이 오랜만에 꽤 오랫동안 별로 이 얘기가 없었는데 개정하겠다라는 방침의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은 적극 찬성한다 자본투입 여부를 결정할 거다 비중은 5월달인가에 결정하거든요 그 전에 회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 뭐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거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수탁자들의 책임 원칙이에요 결국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이걸 신경 써서 이쪽의 가이드라인드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에요 연기금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특별히 주주총이나 이런 데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경영에 있어서 굳이 간섭을 하지 않는 그냥 돈만 투자하고 이익이 나면 그 가치만 쉐어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 정도로 멈추지 말고 경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의 가치를 더 제거해서 결국은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라 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정확하시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국내 주식의 거의 한 50% 정도는 딱 위탁합니다 운용사들이 운용하거든요 그러면 연기금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운용 지시에 당연히 자율권이 있지만 이걸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도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원에서 외국인 투자자 동향 매월 발표하거든요 보시면 우리 국내 주식이 지금 7조 원 정도 채권은 한 3조 원 정도 10조 원 정도 2월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국내 주식은 코스피 7조 그리고 코스타가 1천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코스피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유럽이 4.7조 미주가 3조 아시아는 2천억뿐이 안 돼요 즉 유럽과 북미나 미국의 자금들만 거의 대부분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이 3.6조인데 2개월 동안 1월부터 2월달 2개월 동안 약 7조 들어왔어요 미국은 약 3.5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영국은 작년 한 해 동안 2조 들어왔어요 그런데 2개월 동안 7조 순 매수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작년에 한 해 동안 4.3조 들어왔는데 2개월 동안 3.5조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냐 현대차, KB금융 저 PBR 중심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규모가 762조 원 전체 시총이 28.1% 되는데 미국이 303조, 유럽이 239조 다죠 합치면 54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금방 나갔다고 분석을 하시는 쪽도 있어요 그런 자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상당 부분 패시브 자금이 밸류 프로그램을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끝나지 않고 우리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CPI도 올랐고 PPI도 올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만약에 돌아야 된다면 그걸 스테이크 플레이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런 장관이 한마디로 했습니다 아마도 PPI 발표 전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택비용은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인데 올해 주택비용이 하락해서 가격 압박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JP 다이먼은 조금 부정적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 경제는 연착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스테이크 플레이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서로 상반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옐런 장관은 지금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는 정치적 성향 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옐런 장관은 연준 출신이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옐런 장관이 바라보는 전 세계 또는 미국의 경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도 많이 주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분위기 파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의 ICT 수출 나왔는데 이거 단신으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29.1%가 증가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약 108% 전년비 작년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108% 올랐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약 27%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번 1분기 수출 있잖아요 그리고 1분기 2기 4월에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이번에 영업이 추정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마이콘 테크놀로지 실적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지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알리바바가 한국에 3년간 1조 5천억 정도 투자할 거다 연내 통합 물류센터를 건설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알리에서 샀던 것들이 7일, 14일 이렇게 걸리던 게 여기 물류센터 갖다 놓고 배송하면 훨씬 더 빨리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사업계에서 제출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주식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의견을 분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부정적인 부분 또는 약간 불법적이다라고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무 얘기를 좀 하고 보겠습니다 태무가 미국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작년 1월에 1,300만 명인데 현재 5,100만 명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 관세법이 800달러 이하 수입품목에 무관세가 있는데 이 정책을 공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미국 의회에서는 무관세 기준을 하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도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뉴스 중에 재미있거나 또는 획기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게 얼마나 상용화될지에 대해서는 봐야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으로 타이핑할 수 있는 아이 게이지를 공개했어요 이거 어떻게 화면들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마비 또는 관절염 등의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옛날에 많이 봤죠 눈으로 눈동자로 인해서 타이핑도 하고 버튼 클릭도 가능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겁니다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동영상은 안 가져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에 있는 사과 그리고 물건 정리하고 이런 건데 이게 왜 어제 이슈가 됐고 획기적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냐면요 이 오픈 AI하고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공동 개발한 로봇입니다 피규어가 회사 이름이군요? 네, 이 피규어 공원이라는 게 로봇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그중에 하나만 갭찬 건데요 동영상 중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냐? 사과가 있다 나 뭐 좀 먹을 거 없냐? 사과를 줬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니면 미리 알 거를 좀 해놨든지 그런데 왜 사과를 줬느냐? 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건 사과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어제 이게 되게 획기적이다 충격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냐면요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로봇 얘기하는 건 협동 로봇 공장 자동화 로봇 또는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봇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것은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로봇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의 기술이라는 거는 자율주행 그동안에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술이 로봇에 들어가서 완성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체치비트 있잖아요 서로 대답하고 그가 생각해서 뭘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얘도 같이 AI에 있는, 얘도 같이 로봇에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얘기했던 자율주행의 기능 또는 체치이피트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접목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수많은,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일단 얘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먹을 것을 얘한테 전달해 주고 네, 곧 진쟁이 안 왔는데 사과를 도로 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 이게 동영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과를 이렇게 깎는 걸 줬으면 깎는 거는 테슬라가겠죠 테슬라는 지난번에 휴먼 로봇이 옥개고 옥개 뭐 이런 거에 나왔었잖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어떤 게 지금 돼서 현재 상황이 이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체치피트 기능, 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상용화되는 것들이 하나씩 조금씩 초기 단계이지만 정말 초기 단계이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AI와 로봇에 당연히 결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필라델피아 바운트위치의 지수 룰이 4월 중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회 상위 종목의 캡이 변경된다는 거군요 ADR도 포함된다고 얘기한 건 왜 그러냐면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가 거기에 ADR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내 운영 규제는 두 가지 룰이 있어요 하나는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이 25% 룰이 있어요 그리고 5% 이상 종목들을 가져가서 합산해서 50%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규제 운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시가총회 상위 편입 비중이 8% 이거를 7%로 줄일까 아니면 1위 그룹의 12%, 2위 10%, 3위 8%, 그 밑에는 4% 룰로 정할까 이 룰이 결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 룰이 정해지면 그러면 필라델피아 바운드체 지수에 들어가는 이 룰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바운드체 지수가 움직이는 게 달라지겠죠 당연히 당연히 다르겠죠 또 한 가지는 필라델피아 바운드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종하는 ETF들의 개별 기업들의 수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급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실버 누스도 수급적 측면 누스입니다 4월 22일 날 우리나라에 주식 선물 및 주식 개별 옵션 종목이 추가됩니다 주식 선물은 37개 주식 옵션은 5개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식 선물은 현재 총 223개가 되고 주식 옵션은 52개가 되거든요 선물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이 늘어난다는 거군요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있어요 주식 옵션도 있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크지 않아요 활성화 그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벤트 데이라서 만약에 이게 급락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1억을 갖고 있어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은 천만 원 갖고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선물이나 아니면 주식 옵션에서 한 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반대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거래를 또 많이 하고 또는 페어링 거래도 많이 합니다 페어링 거래를 하면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의 개별 선물 개별 옵션을 가지고 얘들이 사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비슷하게요 이게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벌어진 쪽을 팔고 밑으로 떨어진 쪽을 사고 이런 페어링 거래를 많이 해요 차익 거래들 이런 거래가 형성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진짜 참고로인데 같이 투자하고 농통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쩔 때 어쩔 때 보면 기업 가치나 아니면 시황 이런 건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막 오르고 이런 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게 왜 발생이 되느냐를 보는 것에서 이런 수급적 요인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선물이 223개라고 했잖아요 가끔씩은 223개 종목들을 이렇게 봐요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주는 2만 원인데 주식 선물에서는 한 1만 5천분이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요즘 못 봤는데 얘기 뭐냐면 이거는 지금 향후에 얘는 주가가 1만 5천 원 정도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악재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는 2만 원의 거래를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막 생기는 종목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 종목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주식 선물 거래 가능한 종목들이 늘어난 거 이것도 참고하시고 수고에도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냥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 제가 4월 6일 토요일 그리고 4월 20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대강당에서 주식투자 토크시아라는 이름으로 토크쇼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기서 4년 이상 하면서 이런 거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했어요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죠 우리 선프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월요일 날 12시에 저희 회사에서 하는 교보정권TV에서 하는 주간정치토기라는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라이브로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고파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했나 12월에 했나 그때 했을 때 500명 모집하는데 한 30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끝나고 바로 접수하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알게 하시다가 조보정권TV에 있는 박병창의 주간증시톡 이거 방송 직후에 바로 접수를 받으신다는 거죠 선착순으로 하거든요 와서 좀 보라는 거네 그렇죠 예? 아니요 안 봐도 끝나고 나서 와서 좀 보라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걸 좀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경험상으로는 500석짜리 있는데 한 30분 안에 선착순이 됐어요 그래서 참고로 혹시 모르셔서 못 오신 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나 뉴스리 이런 거 맨날 제가 하잖아요 매일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종문 얘기 별로 못하잖아요 종문 얘기나 좀 프리하게 그냥 주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돈 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Q&A 같은 것도 좀 받으시고 그런 진행을 좀 하고자 하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참여하셔서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교보증권 TV 박병창의 주간 증시톡 이거 끝나자마자 시청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유 이렇게 또 좋은 이거 공짜죠? 그렇죠 좋은 기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뵐까요? 네 월요일에 다시 한번 요 얘기는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